김두식, 암호명 분산 우리 안기구 최재형의 블랙이오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해 이번엔 더욱 철저하게 그걸 자네한테 맡기겠네 역시 알고 계셨네요 류현 씨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네요 김두식 씨는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나를 피하지 않았죠? 왜요? 내가 예뻐서? 내 얼굴 보고? 네 얼굴 보고 방했습니다 만나 들어봐요? 김두식 씨 난 지금 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 잡전에 실패해서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작전 망친 게 처음도 아니고 김두식 씨도 작전 실패해 본 적 있지 않아요? 딱 한 번 그 철두철미한 김두식이 왜 실패했을까? 정말 실패했어 실패하지 않은 걸로 하죠 실패하지 않은 걸로 하죠 이 작전 계속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왜죠? 내가 원해서 그래야 미현 씨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나는 그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건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할까? 왜 왜 왔어요? 죽을 것 같아서요 죽을 것 같아서요 그는 돌아와서는 안된다 그가 위험해진다 그가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가 내게 했던 모든 농담은 진심이었다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는 모든 것이 서투렸지만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그가 내게 했던 모든 농담은 진심이었다 아니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